햇빛 하나 없는 수중 생활을 두 달 넘게 이어가는 남성이 있습니다. 기압 조절 장치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. 너무 평온한 모습에 스폰지밥의 한 장면이 떠오를 정도입니다. 물속에서 평온하게 독서도 하고 창밖에 잠수부와 수신호로 인사도 나눕니다. 커피를 내려 마시고 밥도 해 먹는 익숙한 일상이 펼쳐지는 이곳은요.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해양공원, 9m 깊이의 수중 캡슐입니다. 이곳에서 74일을 보낸 이 남성은 잠수 전문가이자 미국 대학 교수인 조셉 디투리. 기압 조절 없이 역대 최장 수중 생활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. 심해 탐험가나 우주비행사 등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찾기 위해 바닷속에서 100일을 지내보는 프로젝트인데요. 외려 태양의 소중함을 알았다며 나가면 꼭 일출을 볼 거라고 웃으며 말합니다. 기상캐스터